좋은 소식 무슨 기술을 뽑았어요? 원래 그냥 좋아하는 선수? 그냥 개인적으로 나 혼자 짝사랑하는... 어렵다 우리 팀은 못 뽑아서 아쉽네 전두산서 우리 스타가 끝 가라고 아 못가면 제가 표 예매해준 날이잖아 제가 티켓팅 해드릴게요 같이 가요 그럼 둘이 아 씨 저도 안 가요 이게 칸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금괴물화된다 칸이 가능하나? 응? 이거 봐 중간체성 다 넣어먹는 거 나뭇? 우리가 나뭇이잖아요 칸이 없어가지고 칸 4개나 있는데 왜 없다고?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내 마음속으로 산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? 네 칸이 채우는 안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생이 삼성이 있으니까 삼성 우와 짱이다 삼성 장시간 안 되나요? 네 체크만 이렇게 해도 되나요? 네 됐어요 아까 한 적 없어요? 네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우리 팀은 뭐 뽑아요?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맞아 문이 잘못된 거예요 문이 잘못된 거예요 중간 속에서는 이러는 게 좋을까요? 정수 형이에요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? 내가 어떻게 있는지 알았어요 알았어? 아니요 알았어 그거 갑자기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뭐 뭐 이거 봐 됐어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덕 Strawberry 선물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거 왜 찍는대요 근데 이거 왜 찍냐고요 무슨 말 했어요 부모님이랑 별 말 안 했는데 나 엄마 신발 샀길래 신발 샀냐고 물어봐 집에 갔다 왔어요 오늘? 아니 안 갔어요 어색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부모님도 다 해야죠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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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네. 에러 없었어요. 두 개밖에. 어? 어떻게 친 줄 모르겠어. 퍼스링 아웃 투 스트라이크 돼가지고 경희진 선배님은 직구로 내겠다. 했는데 볼이 두 개가 들어오더라구요. 안쪽으로만 들어오는 거 보자. 했는데 직구인 줄 알고 쳤는데 플레드가 맞았어. ㅎㅎㅎㅎㅎㅎㅎㅎ 살살 맞아가지고 넘어갈지 모르고 빨리 뛰다가 넘어갔는데 어? 지금 눈매? 어. ㅎㅎㅎㅎㅎㅎ 하이 어? 제이젠 산사에. 아, 니 한자로 굉장히 2년 같이 있어줬게요. 그치. 뭐, 이렇게 있어야 될 거 같지? 그럼 호솔, 키워드, 동일 이렇게 상냥한거에요? 네, 저 삼아가 돼 있었죠. 봉소는 1년 됐고 볼빠로 들었을 때 볼받은 거 어디 수술해가지고 빨리 안 나왔어, 저 생각에 빨리 찍어주세요! 아 진짜 같이 찍어주세요 인사라도 한 번 해요! 봉소처럼 미안했다고 얼마나 돼요? 빨리 인사해요 하는 거 아니야? 네가 얘기해? 네 네가 얘기해? 지금 약간 좀 까불까불하잖아요 너 저거 까불까불해 앞으로 튼 거 많이 까불리네 지금 야! 10년 전에 만났어! 10년 전에 형이 카메라 보니까 약간 무서워요 빨리 가고 형이 들면 안 될 거 같아요 어? 가고 형이 들면 안 될 거 같아 형이 들면 무서워 어떻게 한다? 어떻게 한다? 어떻게 한다? 인사드려 41일? 네 기기를 끌고 아 아 우리 애도 인사 안 하는 거야? 아 나한테? 네 아닙니다 네,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레드로 하늘글스에 온 류현입니다 차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한국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와 와 나 안 내리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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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갤빼 챙겨주는데 가요 가요 안녕 와 세공지 컬러감다 끝 네 스포저 안 해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